우산의 새로운 수국명소 해운대 송문공의 해운대 송문공의 해운대 송문공의 해운대 송문공의 음, 헛다. 2년 전에 해운대구청에서 직접 고성에서 면목 가져와서 이때까지 물 주고 해서 관리해가 이렇게 개화가 된 겁니다. 2년 전에 식재한 겁니다. 요새가 너무 예쁘다. 아 이게 벌써 컸어요. 이게 뭐예요? 벌레가 있어요. 이쁘! 할머니, 컸으로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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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.. 할머니... 할머니 citizen... 제가 hiệnlichen 롯데이.. slope escribir elevated 왕ере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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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